손톱 쪽 가을 가을이가 일로와 가을아 일단은 일단은 우리 둘째 손톱 깎는 법 자 만져주세요 어느정도 자 이제 그리고 어디 손톱을 깎을건지 왼쪽 오른쪽 골라주세요 손님 어디부터 깎아드릴까요? 오른쪽이요 그럼 주세요 네 어떻게 깎아드려요? 스퀘어 라운드? 스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면 다쳐요 스퀘어로 딱 잘라드릴게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어구 잘했대요 한 번 더 여기 봐 손님 여기 잘라요? 네 가만히 있으세요 어구 잘해 어구 잘해 여기 있다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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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드릴게요 가을이 아이 아 잘해주세요 아이 아이 갈색 손 너무 귀여워 짠 아우 아구 날카로워 아구 날카로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? 에? 네 왼쪽도 깎아주세요 왼쪽 손톱 주세요 왼쪽 손톱 주세요 라운드요 라운드요 이 라운드로 잘라드려요? 에 여기 잘라줄게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한방에 갈게요 어구 잘해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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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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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안 돼 안 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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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주세요 주세요 음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음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가을이만 하는 애가 없어 아 알았다 알았다 다시 알았다 다시 손톱 수면 맞지 손톱 맞지 자 아구 우리 진짜 잘하네 새끼만 하면 된다 새끼만 새끼만 자르자 새끼야 됐다 마무리 악수 악수 손님 악수해주세요 10만 원만 주시고요 응 맘에 안 드세요? 악수 이제 자요 응? 내일 놀게 응? 빨리 말해 알았어 알았어 말했어 응? 알았죠 자? 응? 알았죠 손톱 맘에 들어요? 네 맘에 들어 다음에는 내일한테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제 같이 자요 얼른 자 자 자세요 나쁜 일 슬픈 일 힘든 일은 다 있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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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